졸리다. 계속 보고 싶을 때. 질질? 자,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? 물어봐도 될까? 아, 여기는 독서의 회원, 새로운 회원. 박스! 이거 뭐야, 설명이야. 네가 어제 보낸 팩스 몰라? 그거 돌려주려고 온 거야? 이건 핑계고. 사실 너를 좋아했어. 내가 먼저 좋아했어. 아주 오랫동안. 큰일났다. 지금 이 모습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.